할렐루야! 오늘 우리 구역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조혜룡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뒤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도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씨는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살고 싶어 하세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러시죠? 혹시 나는 오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일 변화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려면 두 가지의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변화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해와서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변화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오늘도 신방을 갔다가 우리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에게 좀 상냥하게 친절하게 애교 있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는 못해요 못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 거라면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익숙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알아야 볼까요?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네 변화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기는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을 주지만 위기야말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옆 사람과 잘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때에는 반드시 그의 곁에 그의 친구가 있어요 그거를 지지해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없다면 그는 그 위기의 순간을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여러분과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서곡을 한번 들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는 그 베르디라고 하는 한 사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그 사람을 세계적인 작곡가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결국 이 곡 하나가 지금까지 그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감동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태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베르디는 영원히 추앙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만든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비공식적인 애국가처럼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곡으로 지금도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는 그 어려운 시기 이 베르디를 일으켰고 지금까지 위대한 세계적인 작곡가로 명성을 얻게 해주는 기회가 된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1840년인데 그의 나이 27살이 되었을 때 그는 두 번째 오페라를 작곡해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오페라가 완전히 실패해요 그는 심멸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하루 만에 임금님이라고 하는 오페라인데요 그걸 만들어 심멸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완전히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부인이 죽죠 아이들 둘 다 죽어요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족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음악을 만들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자꾸 가지 않겠다 그리고는 완전히 포기 자기의 삶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라스칼라 극장의 주인이며 감독이었던 이 라스칼라가 그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의 주머니에다가 이 나부꺼라고 하는 이 대본을 주머니에 넣어줘요 그리고 곡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더 이상 작곡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그 이제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실패한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 그를 믿어주고 곁에서 또 한번 해보도록 시도하도록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친구의 도움으로 그는 주머니에 들었던 대본을 펼쳐오게 되는데 그 대본이 마침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가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시편 137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겪었던 노래예요 시편 137편에 있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담은 글귀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의 모습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137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중노동에 지친 그들은 강변에 앉아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그들은 힘차게 불렀던 찬송 소리를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즐겁게 켰던 수금도 그 나무에 걸어두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금을 치며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마도 그게 실패하고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버린 이 베르디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는 순간 그는 한순간에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 곡 하나가 그를 세계적인 작곡가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때 라하스칼라 그를 믿어주고 그가 다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한 사람이 그 한 좌절에 빠진 인생을 건져낼 뿐 아니라 역사에 남는 인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라도 따라해볼까요?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겠습니다 잘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깊이가 없어요 잘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겠습니다 왜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서곡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곡이 우리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여러분 지난번에 들어서 아는데 그게 서곡에도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지 분알들의 essas 즉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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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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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이제 선교홍금 이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에바브로디도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순간에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곁에 없어요. 사멜하 17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군대를 매수했고 그랬기 때문에 한다름에 다윗이 있는 다윗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는 성을 빠져나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다윗성을 일순간에 점령하고 다윗이 손 써볼 수도 없을 정도로 도망치게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 편에 있었던 다윗의 책략가라고 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압살롬 편에 서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탁월한 지략가였는지 사무에라 16장에 보면 그가 해가는 책략들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것처럼 대단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탁월함도 있지만 그의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군인으로서 용맹한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당대 최고의 지략가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히도벨은 다윗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군대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윗성을 점령해버렸고요. 다윗은 수리나게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치게 된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때 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지금 즉시 저들을 추격하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이 밤이 끝나기 전에 저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한 사람. 그 사람을 이 압살롬 편으로 보냅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충성스러운 장수 후세를 압살롬 진영에 보냅니다. 보내서 네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는 다윗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었고 후세 역시 다윗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던 거죠.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살아남기 어려운 이 순간에 후세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 압살롬이 있는 아희도벨이 모든 책략을 조종하고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는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이 아희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후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승리의 승리를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윗은 세력을 잃었고 그는 더 이상 처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쫓아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세는 다윗이 도망갈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압살롬은 아희도벨의 책략을 따라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요. 후세의 이야기를 듣자 이 압살롬은 아희도벨의 제안을 거절하고 후세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추격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되물어서 아희도벨은요. 아 압살롬이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생각하고요. 그는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압살롬은 준비된 다윗의 재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요. 죽음을 맞게 돼요. 후세가 다윗을 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전쟁에서 용맹스러운 장소였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다 할지라도 만약 후세가 없었다면 그는 이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라 17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의 위기는 맞아요. 인생의 위기는 반드시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의 나와 함께 해줄 그런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 지난번 우리 찬혁 집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제 친구 부부가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부부가 와서 휴가를 내고 와가지고 병원에서 하룻밤을 꼬박 같이 지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향 친구인데 그런데 와서 친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부부가 와서 밤을 꼬박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본 광경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장면이었다고 같아요. 제가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일찍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의자에서 있더라고요. 어쩐 일이냐고.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와서 함께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다고 해서 병이 낫고 그러진 않아요. 안 나올 병이 낫거나 나올 병이 안 낫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수험생이어서 수험 준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안달을 해도 그것이 수험생의 무슨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식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이를 악물고 졸음을 쫓아요.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아프면 휴가 내고 와줄 친구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따라해볼까요? 잘 살아야겠다. 안 따라하시는군요.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밤을 지새워줄 수 있으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이 그런 어려움에 있으면 반드시 가서 그렇게 해주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받은 사랑만큼. 자, 사도 바울이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곁에는요.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던 에바브로디도는 그곳에서 병이 들었고 이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지자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글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과 교인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던 에바브로디도는 그곳에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할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느냐고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원망해도 그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마지막 남은 믿음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망대가 무너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망대가 무너져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냐?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지금 원대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병원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어요. 익산병원에도 가득 있고요.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에는 환자들이 가득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건강하고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도 역시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병을 겪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누구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항변에도 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걸 놓지 않는 한, 그 질문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불평과 원망에서 퍼사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병원에서 그 원목을 했잖아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담할 때 반드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환자들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줘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느냐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환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 걸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린 걸까요? 누구나 병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의 이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은 내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Why me?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불평이 끝나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건강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요. 저 병원에 있는 입원한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해서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나라고 배울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고 예외일 수 있겠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돼요. 진실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만져도 환자들이 낫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몸에 질환이 있었는데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도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는데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의 병을 고친다는 거냐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치냐고 그랬어요. 에바브로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사람 하나 고치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뭘 못 봤죠? 그걸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의 생애가 끝나는 동안 변화가 없다면 그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12살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새 삶을 살 거야. 돌아가 보세요. 지금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내면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결코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병든 것보다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할 빌리뽀 교인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맡기신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그의 삶이 기쁜 거죠. 빌리뽀스 2장 28절에서 3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바울도 그랬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바울은 옥중선교를 위하여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빌리뽀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그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산다고 할 때 남은 생애 속에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그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돼요. 말로도 무례하고 행동으로도 무례하고 그런 거예요. 무례하면 내 곁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아스를 물리치고 나서 사우랑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칭찬을 듣게 되겠죠. 성계에 보면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보게 돼요. 그런데 보는 순간 다윗을 진심으로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요나단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그는 자기가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는 다윗에게 알려줘요. 볕동 사람들은 그걸 느껴도 자기 마음속에 담고 그냥 있어요. 누군가 좋은 장점을 봐도 칭찬해 주면 그게 격려가 될 텐데 우리는요. 그걸 격려해 주지 않고 그냥 마음에 담고 있든지 아니면 잘난 척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탁월함은 그가 왕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먹동 출신이에요. 신분적으로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게 되자 자기가 느낀 그 사랑의 마음을 다윗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란 뭐냐면 언약의 내용이 뭔지는 적혀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남자답고 너는 내 친구를 했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친구하지 않겠어? 다윗으로서야 왕자가 자기하고 친구하자 그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영광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요. 그래 우리 이제부터 형제하자. 서로 형제로서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남남이 아니고 이제는 형제야. 평생 이 마음 지키는 거야. 다윗이 저는 지킬 텐데 왕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왕자가 아니고 나는 너의 친구 요나단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겠지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줘요. 칼과 창과 그리고 이 흉패와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줍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대로 그에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진실로 그를 배려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왕궁, 궁궐에 들어온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 다윗을 배려하는 요나단의 마음. 이게 결국 다윗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통곡하잖아요. 정말 절규하듯이 울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 요나단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형은 알잖아. 이 세상에 어느 여인이 자기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형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별로 감동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에바브로드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가 격려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수고한 짐들이 벗겨지고 또 한 번 헌신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남편에게 고맙다고 여보 사랑해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 과연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말씀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도 그거 말을 못하는데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힘겨워하고 그럴 때 힘내라고 권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곧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거예요. 나는 권사님이 제일 좋아요. 권사님 힘내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 관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하는 거죠. 변하려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새로운 곳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했던 것 그대로 살 게 아니라면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제부터라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출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한 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사도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디모데오 같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었던 바울 에바브르디도 같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었던 바울 빌보 교인 같은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었던 바울 바울이 정말 그립고요.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람들이 곁에 많아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